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MZ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원식 D3 주빌리 파트너스 심사혁님의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정원식이라고 하고 저는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93년에 대선에서 나고 자랐고 저는 오늘 2030의 입장에서 지역 창업에서 지역에 대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기후위기나 인구위기 같은 세상의 문제를 돈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걸 본업에서는 D3 주빌리 파트너스에서 기후테크 투자하면서 하고 있고 부업으로 이따가 설명드릴 임팩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인구위기, 지방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대전에서 쭉 나고 자랐고 카이스트를 다녔고 20대까지 쭉 대전에 있다가 학부생 때 슬럼프가 와서 울릉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한 달 살이를 하면서 비어있는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때 지역의 교육 문제를 목격한 게 있었어서 학교로 돌아와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여행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목격한 것들이 지금의 저와 제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단이 이하의 고등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인구의 이동이 거대하게 있는데 여건이 되면 서울로 가고 누구는 광역시 옆에 있는 시로 가고 물론 원치 않은, 애초에 원치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남는 친구들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여전히 대입 경쟁의 시골에도 있다 보니까 열등감과 경쟁이 더해졌을 때 슬픔으로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직간적으로 들었고 저는 근데 솔직히 대전 사람으로서 시골인이 그럴 수 있지 그때는 생각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단체가 대전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서울로 확장되고 했을 때 대전과 서울의 대학생들의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1대1로도 만났을 때도 혹은 커뮤니티 레벨로도 모였을 때 뭔가 에너지 레벨이 다른데 이 다름이 뭘까가 너무 저는 몇 년간 고민고민 끝에 일반화할 수 있지만 저의 결론은 똑같은 열등감과 경쟁으로 인한 슬픔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인서울 인서울 하다 보니까 인서울 하지 못하면 거기서 좀 자유롭기 쉽지 않고 여전히 20대들도 사회에서 너무나 큰 경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 열등감과 경쟁이 또 슬픔으로 가는데 저는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전 사람으로서 대전 5대가 강혁신데 대전과 좀 다르잖아요 그 다름과 또 20대는 다 큰 성인이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아주 이질적 두 집단이 왜 공통의 문제를 아직 자유롭지가 못할까라는 게 제 학부생 졸업 시절에 큰 질문이었고 그 질문이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오지 저도 지금은 강남으로 와버리긴 했지만 왜 다 서울로 오지 이게 어쩌면 다 두려움의 문제다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가 이제 저는 임팩트 투자까지도 이끌었고 이 경험이 지금의 저의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의 저의 지역에 대한 관점은 점으로 소멸되고 있는 인구 문제라 하면 점으로 소멸되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소득권 집중화, 지방소멸, 저출산, 자살률의 어떤 여러 문제의 합인데 저는 이 네 가지 문제의 공통 커즈가 있다고 보고 그 커즈는 축약하고 축약하여 두 개로 한다면 저는 교육이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저의 의미 부여는 각 지방 도시가 자기 키워드 가지고 다 올고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단순하다고 하기엔 너무 중요하지만 지방소멸과 저출산이 급격한 걸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남과 광화문이 10km고 강남과 판교가 10km, 이 10km 반경 경제에서는 저는 다양한 경제 모델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서울에서의 이런 회계라는 경쟁적 삶에 좀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이 다양성의 경제랑 다양성의 사회는 다양한 도시, 다양한 삶의 어떤 패턴, 삶의 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저는 작년 초에 글로벌 쉐이퍼 커뮤니티 대전 허브라는 커뮤니티를 대전에 설립했는데요 이거는 세계경제포럼 산하의 2030 소셜 임팩트 리더십 이니셔티브인데 저는 서울에서 유일한 서울 박사람으로서 활동을 오래 하다가 계기가 됐던 것은 몇 해 전에 대전에 이렇게 과학사회와 어떤 시민사회 연결 과학생태계 안에서 연결만 좀 더 되고 특히 기술기업과 청년들 대학이 여러 개나 있는데 이 연결들만 좀 연결 연결 연결하면 되게 포텐셜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안되지라는 질문이 있었어서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연결을 목적으로 한 임팩트를 내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작년 초에 커뮤니티를 설립했고 지금 한 13명의 친구들과 함께 뭘 하냐 프로젝트를 사이드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선별적으로 중요한 소셜 아젠다이면서 대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접점의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더 설명드릴 지방특별시포럼 이것은 지방도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지방도시에 관심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걸 대전에 모으고 그걸 청년주도로 한다라는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결에서 대전에 테크 기업이 엄청 많고 청년이 엄청 많은데 이 둘이 서로 없다고 떠나고 있으니 이 둘을 연결하는 제품을 지금 연말에 런칭하려는 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전에 또 생태자원이 많은데 이 생태자원이 단순히 자연이어서 좋다가 아니라 대전은 과학과 좀 연관지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탄소 감축을 측정하고 이걸 구조화해서 스케일업 하는 거를 엘구어 재단으로부터 400만원 그랜트를 올해 받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테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문제인데 대전에 출연연구소가 많고 카이스트도 있고 에너지 기후 기술이 너무 많은데 사업화의 투자 니즈를 각각 개별적으로 서울 와서 이렇게 해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거를 대전에 허브를 하나 만들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시장에 서울사람들 대전에 다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의식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기후테크 허브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특별시 포럼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이거에 대한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방도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멀티 스테이코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주체로 절대 해결되지 않고 공공부터 민간, 영리부터 비영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다양한 주체가 와서 어떤 규모, 일정규모, 임계규모 넣는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안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최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의도로 기획이 됐었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올해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대전 소재동에서 1회 포럼을 했었고 그때 부제가 이해관계자 연결의 시작이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함께 많이 해주셨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니까 저보다 신뢰자가 높으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한정호 파트너님께서 대략 통합적 관점을 나름 했다 그리고 전정호 파트너님께서 의미부여를 감사하게 해주신 게 세대 지역 영역이 통합됐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했지만 주요한 어른들이 다 오셨고 대전에서 했지만 서울의 주요한 플레이어랑 다양한 지방의 플레이어들이 다 왔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어떤 이해관계에서 통합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아니라 해주셨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저희 단톡방인데 지금은 이제 90명이 입학하는 방이 됐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 문제에 진심이 다양한 분들을 초대했고 그 과정과정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포럼 끝나고 래퍼페이도 같이 하고 포럼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 모임은 핫해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요즘 답사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포항에 1박 1답사를 다녀왔고 다음 주에는 통영에 1박 1답사를 가고 있고요 그렇게 좀 커뮤니티 빌딩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방향성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보스 포럼을 지향한다는 거는 포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니셔티브까지 발생시킨다가 저희의 목적이고 지금 다양한 분들 간에 정말 재미있는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지방 금융 모델 만들자 지방 인재 육성하는 학교 모델 만들자 지방 언론 모델 새로운 거 만들자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력과 전문성까지 있는 분들이 대화를 막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소재동에서 한 번 더 5월, 5, 6월 중에 2박 3일 정도 할 생각이고 크게 새꼭지, 메가시티나 지방 국립대 통폐화, 대기업 이슈 같은 의사결정자들 불러서 대화를 끌어내는 것 하나와 저희가 진짜 때리고 싶은 주제 하나 정해서 하는 거랑 영역별로 허브 역할을 하는 분들 불러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끔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는 이 지방 문제에 있어서 여기 거창한 게 많이 써있지만 되게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낙관하는 이유가 서울과 수도권의 인프라 격차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저희가 각 지방멸로 커뮤니티를 좀 더 이루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여기에 좀 더 매력만 입히면 어느 임기점이 올 거라고 하고 저는 그 임기점이 멀지 않은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방특시 포럼 이후에 저희 멤버들이랑 박정은 이사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함께하는 참 행복한 함께하면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네 정원식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